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유혹자의 유형 아홉 번째, 마지막 유형입니다.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스타의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연예인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이제 이 유혹자의 유형 마지막 아홉 번째,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스타 스타일이 됩니다. 이 책은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권력의 법치,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과 같은 책을 썼습니다. 스타,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스타들 보면? 저는 진짜 스타들 돈도 잘 벌고 잘생기고 예쁘고 정말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정말 너무나 부러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사례가 고달프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고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따라서 사람들은 누구나 환생과 꿈을 통해서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합니다. 스타는 사람들의 이런 약점을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스타는 빼어난 욕무와 스타일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우상이 됩니다. 스타들은 환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스타를 볼 때 되게 잘생기고 예쁘고 화려하고 이런 것만 보잖아요. 환상, 어떻게 보면 이런 팍팍한 삶 속에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든지 저렇게 되고 싶다, 와 되게 부럽다 이런 느낌의 환상과 꿈 이런 걸 불어다오면서 매력을 발산하는, 유혹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스타는 대중과 거리를 둔 채 자신을 신비로 위장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의 호기심과 환상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마치 꿈같은 삶을 사는 듯이 보이는 스타의 모습에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끌리게 됩니다. 아름답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은 스타의 모습을 연출한다면 의혹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유명해지고 잘생기고 예뻐서가 아니라 이런 스타처럼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환상과 즐거움과 삶의 팍팍함을 잊을 수 있는 뭔가를 불어넣을 수 있는 힘이 가진다면 여러분도 이런 스타 스타일의 유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자 가운데 이 우러러 보이스받금의 스타 스타일은요 가장 강력한 유혹의 힘을 지닌 유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인종, 성, 신분, 종교, 정치 등과 같은 문제로 분열되어 있고요 대립합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종교적인 갈등도 있고요 정치적인 갈등도 있고요 선별 갈등도 있죠 분열되어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들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절대적 명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건데 스타가 이 역할을 어느 정도 한다는 거죠 한쪽 집단에 너무 신경을 쓰면 다른 쪽 집단에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갈등을 봉합하기 쉽지 않은데 이 스타 스타일들은 여야가 없고요 종교가 없죠 우리가 김연아 선수만 보더라도 피겨 퀸이잖아요 거기에 대립이 있네 갈등이 있네 모두와 한마음 한뜻으로 김연아 선수를 응원하잖아요 그런 게 스타 유족자들이 가진 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부모와의 영향을 받고 자라게 되는데 이런 인간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스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화는 무력함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감정과 불면에 대한 욕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화 같은 걸 보면 신이 가진 전지전능한 모습들 인간이 가진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삶의 사람들의 갖고 있는 인류의 갖고 있는 아주 본능적이고 깊숙이 들어있는 욕망이라는 거죠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신에게 투영해서 반영을 해서 신화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기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기를 갈구하는 것들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것들이 스타라는 거죠 스타들을 보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늙지 않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나이가 50대인데 60대인데 어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젊을 수가 있지? 얼굴로 그대로울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이 대중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젊어보이고 싶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을 투영해서 보기 때문에 그들을 우러러보고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들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은 의식을 우회해서 뭔가 무의식을 자극함으로써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의식을 자극해야지 뭔가 유혹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스타들은 아주 이것에 능수능란하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뭔가 지적적인 메시지로 관심을 끌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적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람들을 뭔가 설득하고 유혹하려고 하면 반감이 듭니다 노골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적적으로 제시하게 되면 사람들이 잘 설득도 안 되고 거부감이 들고 반감이 드는 거죠 그럼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스타들은 이것을 우회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은밀히 어필하고 설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스타들이 그냥 입고 나왔을 뿐인데 그 옷을 사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사세요 사세요 해도 안 사는 건데 스타들이 그냥 입고 나오면은 곧 사고 싶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 스타가 가진 유혹의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유혹을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뭔가 지적적인 메시지들, 지적적인 행동들은 절대 뭔가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설득하는데 굉장히 약한 힘을 발휘한다 냉소적인 반응, 심지어는 거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내비치거나 속마음을 모두 보인 채 상대를 설득하려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귀찮게 여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상대의 무의식에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꿈은 현실과 비현실이 혼재되어 나타나는데 현실과 비현실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게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꿈인지 생실인지 뭔가 구분할 수 없을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의식적으로 현실과 비현실을 혼동하게 만들 수 있는 힘 분위기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타들이 가진 힘은 바로 이런 힘입니다 내가 가진 옷, 내가 가진 화려한 삶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게 사실 실제적인 삶일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대중들에게 이게 현실이야 비현실이야 이거를 섞어서 보여줌으로써 뭔가 그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들을 이제 내면적인 무의식에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겹도록 진부한 삶을 살아요 바꿔 말하면 지나치게 현실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뭔가 비현실적인 모습 이런 게 정말 가능해? 가능해 이런 걸 보여줬을 때 탁월한 유혹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얘기해요 스타가 되려면 그래서 욕모를 신비롭게 꾸며야 돼요 그냥 너와 내가 똑같다는 느낌을 주면은 사람들이 유혹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왜? 너랑 똑같은데 무슨 유혹에 걸려들어요 나는 너와 똑같은데 무슨 유혹에 걸려들어요 나는 너와 똑같은데 50대지만 60대지만 나 이렇게 어리고 젊고 뭔가 되게 뭐 트렌디한 사람이야 힙해 되게 이런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간 끊임없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성격은 물론 영혼까지도 뭐든 뭔가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계속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나도 저 옷을 사면 저렇게 보일 수 있을까? 나도 저런 헤어스타를 하면 저렇게 보일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뭔가 여행을 다니고 돈을 쓰면은 저렇게 보일 수 있을까라는 욕망을 계속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는 사람들하고 계시면 자극합니다 그래서 스타가 되려면은 뭔가 내 사생활을 다 오픈하면 안 되고 뭔가 살짝 내비쳐야 돼요 사생활의 성격을 살짝 내비침으로써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걸 잘 배우시면은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고요 그럼 궁금증이 계속 커지면서 그 사람의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 혹은 여자 같은 경우에 상대방 이성을 뭐 할 때 나를 처음에 다 공개하면은 아 저는 돈이 얼마 있고요 빚은 얼마 있어요 지분은 없고요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면은 매력이 확 떨어지잖아요 이런 게 신비감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스타들은 이 조절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스타가 지는 또 다른 유혹의 힘은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 무의식에 호소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접적인 많은 금물이고 몸짓이나 태도를 통해 은근하게 의도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타 유혹자들은 어떻게 몰락하게 될까요 스타는 계속 설명드렸지만 대중의 눈을 즐겁게 만든 환승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스타에게 실증이 나면 다른 스타에게 눈을 돌리는데요 한 번 몰락하면 예전의 인기를 누리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쉽게 질려버려요 사람들은 쉽게 좋아하지만 쉽게 빠져들지만 또 쉽게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거든요 이게 스타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한계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 번 몰락하면 과거의 전성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 스타는 악명이나 오명을 남길까 봐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런 못 쓸 짓을 한 것들 무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쉽게 용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스타는 신비하고 초연한 아름다움을 지니어야 하는데 인간적인 약점을 너무 많이 노출한 경우에는 사람들의 환상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가 집렬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그것은 끝없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대중들을 쉽게 질려하거든요 이것을 계속 유지시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중의 관심과 호기심 아래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연예인 생활이라든지 스타의 생활을 접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늘 그렇게 시선을 받아야 된다 굉장히 삶에서 피곤하다 그게 사실은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 자세 이것을 갖추는 것이 스타 유혹자로서 롱론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유혹자의 유형 아홉 가지 총 문제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는 아홉 가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속하는 유혹자의 유형은 하나도 없구나 내가 유혹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고 어느 하나를 내가 딱 찝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아홉 가지 유형의 유혹자를 쭉 보시면서 나는 어떤 스타일의 유혹자인지 한번 보시고 좀 가까운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시면 사람들을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